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쉽다 으 아 또 불렀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내 몸 보다 더 비쥬어져요. 내 몸 보다 더 비쥬어져요. 내 몸 보다 더 비쥬어져요. 공을 칠 때 공을 이렇게 치는게 아니라 왼발을 조심으로 원을 그려야 해요. 원이 풀리는 체제점은 여기. 쉽게 생각해서 원을 그렸다가 요음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풀렸어요. 그 다음에는 손은 여기 있는 상태에서 공이 맞으려면 손 모양이 아파요. 이러면 되잖아요. 이러면 되잖아요. 지금 해외이구나. 여기서 지금 붙어버려요. 싸우징을 하는 데 있어서 원의 중심점은 여긴데 여기다 잡아봐요. 여기서 중심점을 제가 그대로 놓은게 봐 볼게요. 제가 이렇게 만들어요. 이러면 이렇게 가요.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거든요. 여기다 잡고 이렇게 만들어요.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